툭툭툭! ㄷㄷ ㄷㄷ 아, 다행이네요! 또치! 1-2-2-2-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ㅋㅋ 퇴근 후퇴근 후라이티나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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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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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g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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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전체 힐을 전해 드릴 것 같다. 이 버텁은 경기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같다. 그 때 전체 공격을 통해서 적극이 없어서, 그 때 전체 힐을 제한하는 것 같다. 전체 공격을 제한해서, 이 배의 반응을 먼저 진행하였다. 이 비행을 바로 전체 힐을 제한한 것 같다. 이 비행을 제한하는 것 같다. 또 전체 공격에서 공격을 제한한 것 같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